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4번 다음 안전표지의 뜻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뭘 금지하네요 자동차랑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다 되겠죠 그거를 8시부터 20시까지 안된다 이런 뜻이죠 요거 요 표지판 일단 뭔지 알아야 돼요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통행을 금지시키는 거구요 그 금지하는 것을 시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보기를 볼까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통행금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통행금지 아 요게 맞는 거네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아니고 이륜자동차 빠졌죠 자동차와 자전거 이륜자동차 이게 없구요 따라서 자동차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통행금지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955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볼까요 주차를 금지한대요 주차하면 어떻게 안되는거에요 견인해간다 이런 뜻이에요 주차금지지구역에 주차하면 견인한다 이런 뜻이죠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자동차 견인하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표시한다 1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할 수 없죠 지금 정차 및 주차 불가능해요 주차가 불가능하죠 정차 및 주차금지는 여기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틀렸죠 1번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자동차를 견인하는 지역임을 표시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56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유턴을 하는데요 그걸 유턴을 하라는 표지죠 지시표지니까 파란색 표지 유턴하라 근데 언제 적신호시에 해라 이런 뜻이죠 빨간 신호나면 그때 유턴하라 이런 뜻이죠 적색 신호시 좌회전이 아니라 유턴이죠 유턴은 금지 아니고 모든 신호 유턴 아니고 적색 신호에 유턴하라 이런 뜻이죠 4번이 맞는 답이죠 957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버스 전용차로 인데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런 뜻이죠 버스 전용차로에 일요일 공휴일 제외한다 일요일 공휴일만 버스 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다 아니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한다 2번이 답이 되겠죠 모든 요일 아니죠 제안하고 있어요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맞고요 모든 차가 통행한다 아니죠 버스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958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어린이 보호하라 언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보호하라 이런 뜻이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이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노인 장애인 횡단 이런 얘기 아니고요 3번이었습니다 959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보니까 주차를 금지하는데 공휴일은 봐준데요 몇 시부터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여기부터 150m 구간 동안 시간 장소가 딱 나와 있네요 볼까요 공휴일에 06시부터 06이군요 06시부터 22시까지 안전표지부터 160m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답이 2번 공휴일에 06시부터 22시까지 안전표지부터 160m까지 주차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허용이니까 2번입니다 960번 다음 도로명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강남대로 표지판이고요 이거 읽을 줄 알아야겠죠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 방향 나타낼 때 쓰는 도로명판이에요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1화사표 이거는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1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고요 강남대로는 69m다 이게 아니고 699라고 써 있죠 1번부터 699까지 강남대로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그 길의 길이를 알 수 있어요 6990m죠 즉 6.99km예요 이거 틀렸죠 그래서 강남대로는 도로의 이름을 나타낸다 어 이게 맞네요 너무 문제를 어렵게 풀었네요 강남대로가 도로 이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4번이 되겠네요 961번이요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어린이 보호 표지판인데 우측에 있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측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이런 표지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딱 보시는 대로 직관적으로 딱딱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962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도로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게 이렇게 좁아진다는 얘기죠 도로 폭 좁아진 표지판이고 어디부터 100m 앞부터 100m 앞부터 도로가 없어지나 아니고 폭이 넓어지나 아니고 우측 도로만 폭이 좁아지는 아니고 그냥 도로 폭이 좁아지는 거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963번 다음 중 관공서용 건물 번호판은 관공서용 건물 번호판이 따로 있어요 일반 길 표지판이고 이건 뭐 문화재 이런거 약간 문화재스럽게 생겼죠 여기 보면 information i 자가 딱 써 있어요 정보 제공하는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i 써 있으면 관광이죠 특히나 표지판에서 이렇게 갈색을 사용한다 그러면 관광지 중요 역사 문화 유적지 이런 것들이 갈색 표지판을 사용하죠 요거는 문화재 관광용 표지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관공서용 보면 여기 보면 근무 서시는 분이 격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들어가면 앞에 근무 서시는 순경분들이 계시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가 보통 뭐예요 관공서죠 따라서 격려하고 계시는 근무 서시는 경찰 분이 계시면 그거는 관공서용 건물 번호판이에요 답이 4번이 됩니다 964번 다음 건물 번호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평촌길 30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요거 요거가 요거 보실게요 세종대로 200고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도로의 명칭이구요 여기 그 건물의 번호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 사용하고 있죠 택배 많이 시키시니까 아마 아실 거에요 위에가 도로명이고 밑에가 건물 번호다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보기에서는 평촌길 30이니까 평촌길은 도로명이고 30은 건물 번호다 그죠 이거 평촌길 도로명이고 30이 건물 번호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965번 다음 세 방향 도로명 예고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관평로 모습인데 좌회전하면 300미터 전방에 시청이 나온다 좌회전 우회전은 방향을 알려줄 뿐이고 300미터와는 관련이 없어요 300미터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평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당구청도 300미터 가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직진하면 300미터 전방에 관평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건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관평로는 북에서 남으로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다 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하실텐데 도로구간은 남에서 북으로 설정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설정하고 시점이 서쪽과 남쪽이에요 동서 남북 이렇게 있으면 시점이 서쪽과 남쪽이 시점이고요 남에서 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게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틀렸고요 우회전하면 300미터 전방에 평촌역이 나온다 아니죠 300미터 전방에 시청 평촌역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만원구청 다 아니에요 300미터라는 뜻은 전방에 300미터에 관평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